자, 여기는 필리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마이너살 마이너살이라고 이게 마이너살 이건 치킨이고 이거는 라이스고 이거는 스파게티 저게 마이너살 기본 원유에요 그럼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파스 했어? 잘라놔 디스파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입에 숙성된 미션을 사용하는 중 그는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미션이 잘 어울린 것 같다 금지에 파이팅을 하다니 다시마는 도착하는 건 이렇게 발걸음이 많아 만들고, 잘 어울린거 같다 이 일을 다 못하니 다시마는 가게 다시마 다시마는 도착 물에 넣는다 얇은 물에 넣는다 약간의 고추장 물에 넣는다 물에 넣는다 물을 안주면 물에 넣는다 물에 넣는다 물을 넣는다 물에 넣는다 물에 넣는다 뼈는다 소스가 굉장히 단해요 계란를 넣어주세요 계란를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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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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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